너무 많이 걸었구나 지금 피처린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방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만 네 좀 성공개를 할까요? 누구 피처린지 말하면 안 되죠? 네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들려주어 볼게요 아직 더블링 애드립을 안 췄기 때문에 감사하고 들어보세요 네 끼고 씻어요 저의 정신이 이거 괴법이야 백번호 현실 부정만의 앨범 듣고와 또 다들 말해 매번 한지살기 새끼가 랄퍼라고 그러자네 야임마 너 아직도 모르겠어 뭐 뭐 뭐 다들이 계세 전문이라서 난 아쉽게 아직 없어 이쁜 녀촌 오늘 클럽에서 만난 이쁜 노랜 매일 일 녀촌 그녀는 두 시간 후면 절대 못 차려 정신 그러니 미리 전화해 집에 낼들어갈게 먹고 점심 저렇게 먹고 다음날 그녀를 보내고 난 다시 들어가 인 더 클럽 넷 여기까지만 쇼미 아닙니다 쇼미 절대 아니에요 쇼미면은 스포로 하면 안 되지 쇼미면은 스포로 하면 안 되지 쇼미면은 스포로 하면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지 근데 문제 내가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X됐다 얘들아 미안하다 뜰게 그 이거 유튜브에 오